동국 대학교 다양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학교 곳곳을 누비는 동국애니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홍석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동국대학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아코 캐릭터를 만드신 원예림 화부님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 캐릭터를 제작하고 또 굿즈를 만들고 있는 디펀의 원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섭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코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 몇 가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출생이 여러 군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도 코끼리가 있고 제가 옛날에 본 어떤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왔잖아요. 아코의 출생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아코는 세계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어딘가에 있는 문현무산이라는 산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습니다. 아, 문현무산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현무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연히 학교에 그런 동국대학교에 맛있는 그런 학식도 유명하잖아요, 동국대학교. 그래서 학식의 냄새를 맡고 이제 불현듯 산에서 내려온 코끼리입니다. 문현무산인데 학식의 맛을 느끼고 동국대학교로 내려온 그런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질문 또 연달아서 드릴 텐데요. 아코를 겉모습으로 보면 사실 또 성별이 잘 구분이 아닌가요? 아코가 무념무산이기는 해도 혹시 성별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나이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뵐 때마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언뜻 보면 좀 남자아이 같기도 하지만 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각자만의 그 아기 코끼리와 아코에 대한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여담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추석에 대한 인사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는 팀원분께서 얘한테 남자 바지를 입혀야 될지 한복을 치마를 입혀야 될지 본인도 궁금해하셔가지고 결국엔 상의만 입히고 아 바지는 안 입은데? 마치 곰돌이 부처럼 상의만 입고 내버렸습니다. 실종으로 팀원 내부에서도 아니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코가 되게 귀엽잖아요. 저도 진짜 아코 캐릭터를 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계속 귀엽다고 느끼는데 이 아코를 만드실 때 좀 모티브를 삼은 게 있으시면 혹시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코가 이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코끼리 캐릭터가 되게 생소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끼리 캐릭터를 좀 레퍼런스나 이런 걸 찾고자 좀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한 곳에서 좀 찾기는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했던 거는 이제 고전 애니메이션인 덤보! 덤보! 기즈니사의 덤보가 있고요. 덤보,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 그 맥주에도 코끼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또 참고를 하고 되게 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따왔는데 이 아코의 그 하트 모양 귀는 그래도 저희가 약간 사랑을 담아서 거의 자체적으로 창작을 했던 부분이라고 네. 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동서양에 섞인 동서양에서 각자 모티브를 따온 그런 캐릭터네요. 네. 그렇죠. 또 무념무산 직원은 맥주에서도 또 따오신 거를 보니까 오 예. 꽤나 아코 이 친구도 솔직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코를 제작하실 때 사실 다른 학교들의 마스코트도 많잖아요. 다른 대학교들의.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 물론 제가 동국대 생애가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아코가 제일 귀여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아코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죠. 지금 여기 제작자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번 같이 이 아코를 그려보는 실습, 교육 같은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아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부터 그리면 될까요? 아코가 사실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온갖 귀여운 요소를 다 넣었기 때문에 아코의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둥근 곡선이 포인트인데요. 일단 먼저 얼굴 외곽을 그려주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짱구의 옆모습 같은 얼굴과 이렇게 볼을 커가랗게 짱구처럼? 네. 이렇게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따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귀를 먼저 그리긴 한데 볼 쪽에 귀를 이렇게 쭉 한번 크게 네. 내려주고 여기서 또 한번 불고기 들어갑니다. 제 손이 지금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꽤나 비슷한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트 모양을 이렇게 살려줘서 마감을 지어줍니다. 눈알을 채워줘야겠죠. 아, 나머지 눈알을. 저 아코는 인간이랑 다르게 흰자, 검은자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생기를 주기 위해 깐짝이를. 오. 포인트로. 색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눈도 같은 방향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어, 좀 큰일 났어요. 네, 일단. 나머지를 색칠해 볼게요. 이게 뭐지? 이게 힌둥이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망의 코인데요. 코죠, 네. 네. 코가 또 이제 임상을 좌우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음, 눈 이 사이에. 이게 무슨 왼쪽 눈에서 한 1cm 떨어진 곳에. 네. 1cm. 또 코가 불곡을 주면서 내려오는데요. 네. 넷각도 일치 참. 그리고 이제 또 코도 하트 모양이거든요. 아, 코가 하트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트의 끝을 마무리 짓지 않는. 뾰족한 부분은 없는. 아하. 네. 그리고 마지막 귀 안쪽을 장식을 해주는데요. 이 아까 그렸던 귀보다 살짝 작은만한 길다란 하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 네. 쭉 내려와서. 하트. 네. 오.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귀 안쪽을 색칠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좀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생략하고. 네. 그러면 이게 마무리인가요? 네.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어,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방금 이제 혜림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저 같은 이 일명 똥손만 아니면 충분히 따라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카메라에 대고. 하... 제 아코가 약간 지옥에서 온 아코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네. 저는 똥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 그리신 것 같아요. 내년에 딥헌 아티스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약간 힙하고. 아, 약간. 갈고리 머리 같은. 레게 머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도 한번. 이런 식으로. 많은 악플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코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코를 만드신 딥헌의 원예림 화구님과 인터뷰 지속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코에 대해 너무 귀여워하시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의 인터뷰로 조금은 해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앤이었습니다. 안녕.